어마어마한 분들과 함께 날아온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 넘치는 배드 가이드, 슈퍼주니어 디앤니.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디앤니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헤어. 반갑습니다. 반가운 컴백과 함께 바로 1위 후배 오르셨잖아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침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엘프 여러분이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축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고마워요. 이번에는 동해 선배님이 직접 참여하신 신곡 배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의 엘프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 믿고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조심하세요. 네. 뭐 하신다고? 뭐예요?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는 무대 포인트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말이죠. 동해의 빛나는 외모. 그리고 저의 어떤 매력적인 춤선. 그리고 뮤직뱅크의 MC. 수빈, 아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도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의 듀오인 만큼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글쎄요. 한번 해볼까요? 알아보고 갑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자택 1이에요. 말랑한 복숭아 대 딱딱한 복숭아. 뭐라고요? 말랑한 복숭아 대 딱딱한 복숭아. 하나 둘 셋. 말랑한 복숭아. 로맨스 영화 대 액션 영화. 하나 둘 셋. 로맨스. 오, 좋아요. 로맨스. 로션이라고 하지 않아? 너무 쎘어, 발음이. 마지막. 초코 아이스림 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초코. 역시 역시. 너무 잘 맞네요. 괜찮습니다. 이번엔 1위 공약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제목이 배드니까 저희가 무대에 배드를 놓고 누워서 누워서 1위 앵콜을 하겠습니다. 수빈이와 함께. 저랑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빈이와 함께 배드 세리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많이 떠네요. 리얼들 때 이런 거 안 하셨는데 짓궂으시네요. 그 전에 떨리는 첫 솔로 데뷔 에이핑크 김남주 씨과 만나 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뮤직 큐. 큐. 에이핑크 김남주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